자 이제 여기는 이름이 바퉁 쿰바카라나 쿰바카라나 스테츄 바퉁이 스테츄라는 뜻이구나 쿰바카라나 여기 쿰바카라나 랜 스케어리 이건 뭐야 못 보고 갈 뻔 딱 보니까 이것도 농기계 같은데 설회 농기계 굉이 설회 낫 다 농기계네 농기계 이거 사람인데 리더인가보다 필립디 펜독포 악궁 트롤루왕 냥디푸어 이해 못함 하여튼 2천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싸움 전쟁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자카르타 본토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꾸타까지 들어온 다음에 꾸타에서 벤파차르로 올라와서 빠빠빠빠빡 싸우고 올라가고 북쪽에서 발리 샬랏 넘복 아 맛있죠 이거는 역시 발리 이름이 파툰 팔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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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추 뭐 말 그대로 성기 상 이네 이거는 성기 그 기념품점에 가면 나무로 만든 이렇게 성기를 펍니다 발리 문화 자체 힌두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거시기하다 일단 요것도 파툰 파툰은 스테추고 랑 랑 랑 랑 랑 랑 랑 랑 부처님 살인가요? 세추, 파퉁 세추, 락사나 이 사람은 락사나네 이름이 다 있네요 요 아까 이게 지금 인나발리에서 봤던 파퉁 인데 가루다, 윙 윗쓴느 비쓴느, 비쓴느 가루다, 비쓴느, 비쓴느, 비쓴느 비쓴느, 산 대나무, 대나무로 만든 차 옛날거네 엄청 저런 메카로 메카로 이렇게 또 은색으로, 은으로 된건가? 실버인가? 와다, 티라, 홀리 워터 성수를 담아놓는 그릇 성수를 담아놓는 그릇 걔는 장구 좀 의식을 하는거 같네 아 맨파대 우파카라 보통이니 투스필링 세레머니 투스필링 이해가 잘 안돼 바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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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집인가 마스크 도펭 시다카야 시다카야 마스크 바유 람뿌 우드 한국의 각시탈, 하회탈, 안동탈처럼 여기도 탈이 마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 일본 애니메이션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것 같은 느낌 하 요건 또 사람들 파고다 파고다 파고다에서 나오는 뭐 실제 파고다가 있네 이렇게 생긴 어디 있는건가 우파가라 나가벤 디 프리 프리 우붓 우붓에 있는 나반 세레머니 행사네요 우붓에 사는 모자 숙녀 모자 같기도 하고 펜델타 숙녀 모자 숙녀 모자 숙년지 멍크 와 역시 여기서도 상이 있네 약간 얘네들이 싸나온건데 약간 대왕 얀다 우리 세랑이 이렇게 두꺽 대왕 숙녀 숙녀 두가지 상 이름은 모르겠고 바툰 바툰이 스태츄 뭔가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정도 내용을 알 수가 있던데 요거 요거 종이네 종 다양한 종 종 행사 때 쓰는 종 종 위에 문양들이 다 있습니다 멍멍이가 열심히 싣네 첫번째 건물은 다 맞고 시기 시장 소속 음 알람 남은 소속